이번 파리올림픽은 한국과 관련된 유독 잦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개회식에서 장래 아나운서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게 발당이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뉴스로 송뽑히는 뉴스 채널은 파리 대회 종합순위를 소개하며 태극기를 중국 오성홍교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프랑스 언론 메달 집계 차트에서는 한국 순위를 소개하면서 태극기가 아닌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기를 잘못 써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의 중심에는 태극문양이 네 모서리에는 사계가 배치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흰색은 한국 전통에서 순수함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흰색 옷을 즐겨 입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인의 순수한 민족성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태극문양은 국기의 중앙에 위치하며 빨간색과 파란색의 곡선이 서로 얽혀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양을 상징하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힘, 창조성을 나타냅니다. 파란색은 음을 상징하며 어둡고 조화로운 에너지, 수용성, 평온함을 나타냅니다. 이 두 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우주의 조화와 균형을 상징합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 철학인 음향론의 기반을 두고 있으며 상반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권 왼쪽 위에 위치하며 세 개의 연속된 선으로 구성되어 하늘을 상징합니다. 권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며 세 개의 끊어진 선으로 구성되어 땅을 상징합니다. 강 오른쪽 위에 위치하며 중간 선만 연속된 선으로 구성되어 물을 상징합니다. 리 왼쪽 아래에 위치하며 중간 선만 끊어진 선으로 구성되어 불을 상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